대기업들의 단백질 전쟁 두 번째 시간 저라면 이 세 가지 중에 XX 거 먹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권기남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매일유업의 셀렉스 제품과 일동후디스의 하이윤윤 제품을 비교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편의점 가면 단백질 음료 많이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그 중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매일유업의 셀렉스 스포츠 오리온의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그리고 빙글의 더 단백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제품에 관심 없으신 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레시피와 영양성분을 분석해 보면서 각 제품들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맛은 어떤지 어떤 제품이 먹기 좋은지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레시피와 영양성분 부터 보시겠습니다 짠 참고로 세 가지 모두 초콜릿 맛이고요 첨가물들이 다양하게 쓰였죠 사실 이런 음료 제품들은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어요 레시피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셀렉스 제품이 유청단백을 사용한 거 그리고 빙그레와 오리온 닥터유는 우유단백을 사용한 것인데 제가 유청단백과 우유단백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유단백은 우유의 수분을 날려서 만든 단백질이고 유청단백은요 우유로 치즈 만드잖아요 치즈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 즉 찌꺼기로 만든 단백질입니다 유청단백이 좋은 점은 우유단백에 비해 소화가 쉽고 그리고 흡수가 조금 빠르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유단백의 좋은 점은 유청단백에 비해서 포만감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빠른 흡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셀렉스 제품을 포만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닥터유나 빙그레 제품을 드시면 되는데 이 닥터유 제품은 단백질 함량이 많이 낮아요 그래서 빙그레 제품이 포만감에는 가장 좋겠습니다 레시피상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단맛을 어떻게 냈고 각 제품의 당분이 어느 정도 있냐인데요 셀렉스 제품과 빙그레 제품은 코코아 파우더랑 그리고 여러 가지 감미료로 단맛을 냈는데 그에 반해 닥터유 제품은 코코아 분말, 설탕, 기타 과당으로 단맛을 냈어요 설탕이랑 과당으로 맛을 낸 거라서 다른 두 제품에 비해서 탄수화물과 당분의 함량과 칼로리가 월등히 높습니다 근데 이 닥터유 제품은 세 가지 제품 중에 단백질 함량마저 가장 낮죠 단백질은 가장 낮은데 탄수화물과 당분은 가장 높은 그 이유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각 제품마다 업체들이 자랑하는 특징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말장난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렉스 제품에 엘카르니틴 200mg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엘카르니틴으로 운동 효과를 보시려면 하루에 얼마 먹어야 한다고 했죠? 최소 1000mg 드셔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제품에 들어있는 엘카르니틴 200mg은 함량이 너무 적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엘카르니틴 섭취로 운동 효과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엘카르니틴 제품을 구매하셔야 한다 다음 닥터유 제품 고칼슘 300mg이 들어있다고 써있는데요 우리 제품은 말이야 단백질 함량이 높지 않은 대신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이런 셈이에요 그런데 막상 원재료 몸을 보면 칼슘이 안 써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칼슘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칼슘이 써있지 않은 이상한 이야기 제가 단백질 상식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유청단백이나 우유단백은 원료 그 자체에 이미 칼슘이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이 세 가지 제품 모두에는 원래 상당한 양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유독 닥터유만 실제로 제품에 칼슘을 추가한 것도 아니면서 마치 자기들 제품에만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칼슘 300mg이 들어있다는 닥터유의 광고 문구는 장난질이 되겠고요 이 칼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세 가지 제품이나 아니면 다른 우유단백, 유청단백 제품을 꾸준히 드시면요 칼슘제는 드실 필요 없어요 자 셀렉스, 닥터유 이 나쁜 놈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빙그래도 똑같아 빙그레는요 BCAA 4200mg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제품 영양정보에 9가지 아미노산의 이름과 함량까지 상세히 적어놨죠 그런데 레시피를 보면요 아미노산은 L-로이신 한 가지밖에 안 써있습니다 이거요 닥터유가 칼슘으로 장난친 거랑 똑같아요 빙그레에서 이 제품 만들 때 여러 가지 아미노산을 추가로 넣은 게 아니고 단백질은 뭐로 구성되죠?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죠? 이 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 20g에 해당하는 각 아미노산들의 함량을 마치 자기들만 특별히 따로 넣은 것처럼 제품에 써놓은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정보 제공에 의도했을 수도 있지만 여튼 나머지 두 제품에도 아미노산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가 되겠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BCAA나 아미노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편의점 가셔가지고 이 세 가지 제품 중에 어떤 것을 고르셨겠습니까? 빙그레 거에만 아미노산들이 써있네? 이러면서 당연히 빙그레 거 고르셨겠죠? 그런 분들 지금까지 속으셨다는 거 그럼 이 세 가지 제품 맛은 어떠냐 제가 촬영 전에 저희 직원들이랑 먹어봤어요 맛은 닥터유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 빙그레, 그 다음 셀렉스 순이었습니다 닥터유가 가장 맛있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죠? 단백질 함량이 낮고 설탕이나 과당으로 맛을 내서인데 개인적으로 닥터유라는 브랜드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닥터유 컨셉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셀렉스가 세 가지 중 가장 맛이 없는데요 근데 이건요 이유가 있습니다 셀렉스가 이 제품에서 강조하는 것이 깔끔한 맛이거든요 보통 이런 단백질 음료들은 운동하시고 막 벌컥벌컥 드시는 분들 많죠? 그렇게 벌컥벌컥 먹기 좋으려면 맛이 진하거나 닮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덜 맛있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제품이 바로 빙그레 더단백 제품입니다 단백질 함량도 20g으로 높으면서 맛도 괜찮아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은 적당한 질감 야 이건요 역시 바나나 우유 만들도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매우 잘 만들었습니다 저라면 이거 먹어요 자 기업들의 노하우 이건요 무시 못해요 이 세 가지 제품만 봐도요 오리온이 사실 과자 잘 만들지 음료 쪽은 존재감이 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셀렉스도요 메일리업이잖아요 메일리업이 주스나 우유를 만들긴 하지만 전문적인 음료 회사의 이미지 아니잖아요 그에 반해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각종 음료 수많은 히트 상품들의 맛을 만들어낸 노하우 그런 노하우들이 이 제품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빙그레가요 건강식품에 대한 철학도 나름 있습니다 닥터캡슐 제품 많이 아시죠?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을 이만한 은당 크기의 캡슐 매우 작은 캡슐에 넣어가지고 그 캡슐을 요구르트에 막 넣은 그런 제품 그 캡슐이 바로 제가 최고의 캡슐이라고 극찬했던 심리스 캡슐이거든요 그게 요즘 시대 제품이 아니고 90년대 후반인가 TV에서 처음 광고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옛날에 그렇게 심리스 캡슐까지 생각했다는 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 어떠셨는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권경남이었습니다 인천 1부에서 10ас에서 10대 Bentley 이로써 하나의 변화의 장바니か globo 중안importe 오늘 presidential 쿠쿠 칡슐 AM 변화 הת Ash